아, 저희 지금 3분의 1도 못했는데 차가만 타볼게요. 아, 반도 못했네. 아무리 봐도 아까도 여기 이동할 때 조금 더 위험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무조건 멈춰주셔야 돼요. 저희가 큐투큐를 안 했기 때문에 조명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저거는 스탑. 블랙크 할 때는 그냥 블랙아웃 해버릴게요. 후반부 큐투큐 없이 그냥 이어서요? 네, 없이 그냥 갈게요. 빡세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, 지금. 네, 좋았습니다. 정리 빨리 할게요. 저희 정리할 거 안에 꼭 정리 좀 잘해주세요. 진짜 스포이 많아서. 이거 칠파드로도 가리면 될 것 같아요. 칠파드로. 어, 나 올까? 지금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다들 표정이 많이 안 좋네. 다 왔니? 혼자 왔다. 왜 우리 왜 시간을 못 맞춰서 끝났지? 늦게 와서. 너무 많이 밀렸어, 지금. 지금 3분의 1도 못 했단 말이지. 어제 몇 시에 끝났어? 어제 셋업은 좀 일찍 끝난 편이어서 5시 반 정도에 정리했습니다. 일찍 끝난 거야? 응. 근데 왜 그랬지? 정리 하나도 안 됐단 말이야. 나 오늘 왔을 때도 원래 원래 한 중간까지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 있잖아. 오전에 안 다니는가? 제가 생각할 때는. 어우, 무서워. 눈빛. 아까 0.5초 회의를 할 때. 줘봐, 또. 이게 너무 쉬워. 아휴, 시간 다 적어버렸지. 야, 0.5초만 빨리 하자. 진짜. 0.5초 회의를 할 때. 어우, 무서워. 아닙니다. 아휴. 아휴. 왜 못했어. 시간이 좀 많이 뺏기잖아. 근데 내가 디테일 맨날 잡는 거 알지? 응. 소통이 없네, 소통이. 디테일이 너무 심해요, 솔직히. 너무 디테일이 심하면 뒤에 있는 순서를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걸 우리도 알고 보스도 아는데 자기가 막 엄청 몰입을 해가지고 디테일을 잡다가 결국은 시간이 밀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. 그 잡다가 시간 이제 딜레이 돼갖고 늦어져서 갑자기 급해져갖고 따져네. 저분이, 저분이 분만 제일 많은 거 같은데. 근데 저는 보면서 느꼈는데 이은경 씨가 조금 말이 좀 긴 편인가요? 하나. 제, 제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말하면서 생각이 나요. 이걸 또 놓치면 지금 또 생각 안 나는 게 뻔하니까.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속 시원한 거죠. 저도 이래요. 아, 노. 딸아 너무 잘 맞아요. 아, 진짜. 생각나면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요. 형님은 누구한테 지금. 아이, 말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, 솔직히. 저도. 말 일곱 번 하면 안 돼? 그 정도면 괜찮아요. 아, 열 번 더 시켜. 열 번 더 시키시던가. 다 정상이 아니야. 계속 다 정상 아니야. 만약에 내가 너무 오버한다고 하면 조감독이 끊어. 지금 끊어. 시간 체크해서. 지금이야. 잘하잖아. 어. 그게 가능해요? 큰 소리로 그냥. 네. 잘 안 끊긴다. 잠꼬대 한 거 아니야? 저거는 그냥? 죄송합니다. 내 마시는 거. 테이프 그런 것 좀 좀 떼고 다니면 안 될까? 와, 트집. 아까 뗀 거 다 붙여놓은 거야? 얘는 인천, 얘는 김에서, 수원에서. 계속 붙이고 다니는 거야?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네. 안 그래도 그 부스러기 좀 떨어진단 말이지, 무대에. 우리 역사입니다. 왜 굴나 있어? 이상한 꼬많이. 말대 거 가면 참 늦게 잘. 꼬많이 왜 굴나 있어, 내가. 그리고 제발 그 신발도. 앉아나 신어. 어디 있어? 어디 갔다 갔다 왔어? 아, 근데. 옷장 위에 있습니다. 열심히 오래 신고 있습니다. 발 냄새가 너무 나. 아, 뭐 뿌려! 아니, 그래도 앉아나 신어, 공연 때. 네, 제가 체크하겠습니다. 피곤하시고 하시니까. 펀디션 조금도 하셔야 되고. 빨리 들어가서 잘하자면. 잡시다. 근데 막 칸의 긴장이 풀리면.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. 다칩니다. 아, 왜 저래. 야. 오, 새벽 1시간도 먹었대. 아, 지겨워. 아, 지겨워. 오, 역대급인 것 같은데. 아, 뭐야. 말이 많아. 말이 많아. 말이 많아. 말이 많아. 말이 많고. 말이 많고. 근데 라고 이미 하면은. 그래서 태우면 못해. 진짜. 통화 못 잡히면 1시간. 바이킹하고 리허설 끊는 다음에 봅시다. 수고했어요. 잘 쉬고 푹 쉬고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가자, 쉬어줘. 저 때 저희가 좀 안전을 더 극도로 위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마음에 좀 여유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간 순간부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가기 전부터 사실 저 때는. 전용훈 씨 얘기 좀 들어요.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어요. 남뽕이 난 거예요. 제가 보니까 되게. 또 말한다. 또 말한다 또. 또 말해. 스스로 반성하겠습니다. 이게 세미네요. 네. 이를 꽉. 반성. 네. 반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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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성.